베리의 헬로토이! 아니 아니! 사랑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너가 시키는 대로 다 안 할 건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이거 다 안 할 건데!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티라인! M9! 빨리 와 밥 먹자! 아이고 형님!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너희 주려고 준비했지! 와우! 어? 오빠가? 근데 온통 살찌는 것 뿐이네? 햄버거에, 피자에, 핫도그에! M9! 이런 거 반찬 투정하면 못 써! 있을 때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형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일단 잘 먹을게 오빠! 얘들아 잠깐! 왜 오빠? 먹기 전에 이 향수 좀 뿌리고! 밥 먹기 전에 웬 향수? 그러게! 입맛 떨어져요 형님! 기다려봐! 자! 이제 맛있게 먹으렴! 싫어요! 안 먹을래요! 싫어 싫어! 왜? 너 배고프다고 했잖아! 싫다고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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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9! 그럼 너 혼자서 다 먹어! 아우! 싫어 싫어! 나도 안 먹을래! 햄버거도 싫고, 피자도 싫고, 소시지도 싫어! 아우! 다 싫어! 싫어 싫어 향수 성공! 성공? 그리고! 바로! 이 싫어 싫어 향수를 뿌리면 좋아하는 것도 다 싫어하게 되지! 음! 하하하하! D라인! M라인! 이 향수로 사람들이 괴롭히러 가자! 싫어 싫어! 안 가! 형님! 저도 안 가요! 싫어요! 아차차! 깜빡했네! 이럴 줄 알고 이 좋아 좋아 향수도 만들었지! 얘들아! 이제 사람들이 괴롭히러 갈까?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좋아요! 어팡! 좋아! 아우! 얘들아! 같이 가!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틸에서 똑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도저 범밤! 레미 범밤!이에요! 아이 베리! 아니지 아니지! 베리야! 어 뭐야! 라인 악당들! 왜 갑자기 내 이름을 살갑게 부르고 그래? 수상하게? 수상하게 뭐가 수상해! 내가 발명한! 아니 아니! 이게 신성 향수라고 해서 냄새가 엄청 좋길래 베리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지! 뭐라고? 신성 향수라고? 이건가? 맞아 맞아! 에스라인 오빠가 사왔길래 나도 써봤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아우! 그렇단 말이지! 오! 근데 내가 속을 줄 알고? 안 뿌려 안 뿌려! 형님! 베리는 속구만 살았나봐요! 흠흠! 아니 속구만 산 게 아니라 라인 일당에 이렇게 나한테 선뜻 향수 뿌리세요! 라고 할... 악당이 아니잖아? 뭐라구? 내 향수를 받아라! 얍! 얍! 향수가 아주 향기롭지? 그럼 베리 촬영 잘하고! 우린 간다! 아니 아니! 촬영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너가 시키는 대로 다 안 할 건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이거 다 안 할 건데! 촬영 왜 안 해? 베리 빨리 촬영해서 친구들한테 도주 범발레미 범바를 알려줘야지! 싫은데 싫은데? 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도주 범밤도 안 알려주고 레미 범밤도 안 알려줄 건데? 난 촬영 안 할 건데? 싫은데! 형님! 향수가 아주 좋은데요? 효과가 아주 굿굿! 오빠! 우리 빨리 다른 사람한테도 향수 뿌리라고 하자! 너무 재밌다! 내가 오랜만에 쓸만한 물건을 만들었군! 가자! 장군아! 학교 가자! 잠깐만! 빨리 나갈게! 수지야! 아이, 첫 단 친구! 학교 가니? 네! 지금 장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향수를 뿌리고 가면 친구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을 거야!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에이! 한 번만 뿌려봐! 도망가! 미안, 수지야! 내가 많이 늦었지? 빨리 가자! 싫어! 학교 안 갈 거야! 아니, 수지가 왜 갑자기 학교를 안 간대? 학교는 가야지! 왜 안 가? 얘들아! 늦어서 미안! 늦기 전에 빨리 가자! 싫다고! 나 학교 안 가! 싫어! 장군아! 무슨 일이야? 아니, 차탄! 수지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간대! 싫다고! 나 학교 안 가! 싫어! 학교도 싫고 장군에도 싫고 다 싫어! 어? 베리 진짜 갔나? 그런가 봐! 어떡하지? 어흥! 아휴, 어떡한담! 차탄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래! 연락해서 우릴 좀 꺼내달라고 하자! 어흥! 개탄! 개탄! 어? 레미밤밤! 무슨 일이야? 개탄! 베리가 친구들한테 우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갑자기 촬영하기 싫다더니 가버렸어! 뭐라고? 베리가 그냥 갔다고? 어흥! 촬영하기 싫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냥 갔어!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장군아! 수지랑 빨리 학교 가있어! 차탄! 어디가! 도저밤밤! 레미밤밤! 괜찮아? 어흥! 차탄! 우리 좀 빨리 꺼내줘!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 차탄! 고마워! 너 덕분에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 어흥! 차탄! 고맙다! 여드라! 괜찮아? 어흥! 우린 괜찮은데 베리가 좀 이상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베리가 너네를 두고 그냥 나갔다고? 아까 전에 라이나 땡들이 들어오더니 베리한테 무슨 망설을 막 부리는 거야! 그러니 갑자기 촬영하기 싫다고 나가버렸어! 그렇단 말이지! 빨리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가자! 드럭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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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 팜밤 라인하당 내가 상대해 주지 다이거 크로우 형님 D라인 N라인 걱정마 나만 믿으라고 시라시라 향수 발사 설마 카봇까지 변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하지 카봇을 뭘로 보고 다행이다 그럼 라인 1땅을 혼내줘 시라시라 싸우기 싫어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시라시라 이럴 수가 카봇도 당했잖아 이때다 트랙봇 공격 카봇 뭐해 당하지만 말고 공격해 시라시라 공격하기 싫어 잠깐만 공격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했지? 카봇 절대로 공격하지 말고 맞기만 해 공격하지 말고 맞기만 하라고 시라시라 공격할 거야 나도 나도 공격할 거야 도도 빰박 범위 빰박 혹시 깡탕로봇들에게 뛰는 날 당하기만 하는 걸까? 그녀는 사랑 그녀는 사랑 그녀는 사랑 그녀는 사랑 그녀는 사랑 하하하하하